안녕하세요. 배우러 경민의 교육사입니다. 이번 시간 신재생여러시 태양광 문야 우리 2020년도 제3회차 관여노 문제 풀의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관여노 문제를 접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상 전체적인 문제에서 한 80%는 우리가 조금 다뤄봤던 문제들이라는 거고요. 나머지 한 20%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가끔 처음 나오는 문제 이런 유형들일 겁니다. 자 80%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건 맞습니다. 60%입니다. 그래서 그 60%를 우리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응해주셨으면 좋겠고 학습에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파기량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뭐 사실상 공식을 기억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전부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전부인 그 공식을 써보면 자 6분의 h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변부터 시작한다면 밑변 2, 여기 h는 지금 얼마예요? 높이가 3이니까 3일 거고요. 그 다음은 밑변은 2에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갈까요? 그 다음은 플러스 루트를 씌워주시고 자 결국은 2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윗변 위에 제곱 그 다음은 플러스 3 제곱 위에, 윗변, 윗변의 면적 이렇게 계산해서 결론적으로는 19 세제곱미터가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그래도 몇 번 출제가 됐던 문제니까 여러분도 잘 정리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답도 마찬가지로 19 세제곱미터라고 정확하게 물론 여기에 단위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작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관련된 문제였고요. 텃파기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다음 2번이요. 자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전기사업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서지역에 그분밖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예 그런 부분은 허가가 되겠죠. 자 인정되고요. 그 다음은요. 배전설비와 전기판매사업을 같이 하시는 거 이건 경연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사실상 필기 때도 많이 공부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2번이었고요. 다음은 우리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금 부담을 갖고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다루는 문제여서 여러분들 틀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태양광 발전 용량이 지금 현재 100kW를 설치 부지에서 태양전지 모듈의 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시고 주변 최고 온도가 45도씨인 발전량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직병열수를 구하고자 한다. 결국은 직렬수 구하고 파일상 100kW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병렬수를 계산해서 최대의 병렬수를 구하는 거 그리고 나서 직렬수와 병렬수 그리고 100kW를 곱했을 때 실제 얼마큼 잘 나오는지 그것만 좀 결정을 해주시면 그게 사실상 직병열수수가 결정이 끝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문제만큼 조금 특이한 문제 우리가 조금 다뤄보지 않았던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주변 온도가 최고 45도씨 그리고 셀의 표면 온도를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계산 과정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면 자 셀의 온도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45도씨를 기준으로 하고 플러스 얘는 원래 8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이에요. 그리고 46-20이라고 하는데 이 46은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하면 문제 주셨죠. 자 기본적으로 NOCT 조건일 때 46도씨 그래서 여기에 46도씨 그리고 그걸 우리가 천으로 변환시켜 주시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은 결국은 77.5도씨 정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답을 우리가 77.5도씨가 결론적으로는 최고 온도에 해당되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70.5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3번에 작은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태양젠지 모듈의 최저, 최고 온도에 VOC, VMPP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네요. 자 우선 최저 도씨는 마이너스 10도씨일 거고요. 최고 온도는 그렇죠. 지금 구한 77.5도씨가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잡고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모듈에 대한 특징을 갖고 오셔야 되겠죠. 우리는 VOC, 자 이전압이고요. VMPP 이전압을 가지고 기준을 잡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라고 하면 당연히 자 기본적으로 우리 전압, 온도, 변화율이죠. 제가 이 온도 변화율을 얘기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단위였습니다. 자 온도 변화에 따라서 퍼센트로 바뀌는지 아니면 실제 전압으로 바뀌는지 만약에 실제 전압으로 바뀐다면 그냥 온도 변화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사실상 자 V, VOC 라고 얘기할 때 가로하고 마이너스 10도씨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은요. 자 VMPP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렇죠. 어이구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이거 그냥 이렇게 나눌까요 저는? 자 마이너스 10도씨일 때 자 V, O, C하고 V, MPP 그리고요. 두 번째 자 77.5도씨일 때의 자 V, O, C하고 자 V, 자 M, P, P 라고 갈까요? 자 우선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든 어떻게 계산이 되든 가장 기본적으로 예 기준 전압은 종해져 있죠. 얼마예요? 개방된 전압은 38.1이고요. 여기도 38.1입니다. 자 최대 전압은 31.5고요. 여기도 31.5죠. 자 이 상태에서 사실상 변화율에 대한 얘기니까 전부 다 덧셈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얼마큼 온도가 변합니까? 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0도씨에서 마이너스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똑같을 거고요. 여기는요. 당연히 맞습니다. 77.5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도씨의 변화율을 가지고 있으니 자 요정도의 변화율을 갖겠죠. 자 그럼 여기다 알파 뭐만 곱하시면 돼요? 곱하기 마이너스 0.133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뭐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뭐 너무나도 많이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자 VOC, VMPP, VOC, VMPP에 대한 값을 정의하실 수 있고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 우리 3번을 좀 고려하셔야 되겠죠. 자 3번에 최대 최소 직렬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두 개는 자 마이너스 사실상 우리가 겨울철에 전압이 높아진다라는 개념이니까 사실상 이게 직렬에 해당되는 수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는 77.5도씨가 되겠죠. 자 이 5도씨가 됐을 경우에 자 직렬수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쵸 동작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동작이 가능한 조건일 겁니다. 자 우선은 개방단 전압을 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조금 갖고 오셔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어 그쵸 맞아요. 자 요거에요 요거요. 자 우선은 인버터가 지금 1100V가 입력이 돼도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얘를 가져오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 태양전지 모듈의 특성에서 시스템 전압이라는 게 결정이 났네요. 자 시스템 전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시스템의 최고 전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얘는 인버터의 최대 입력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은 맞습니다. 최대값을 계산할 때는 1000V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 자 결론은 온도가 낮을 때 기본적인 전압값은 1000V가 되겠고요. 최대 전압은 1000V. 네 좋습니다. 그래서 VOC를 계산하실 때 우리가 1000V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0도씨 일대의 VOC 값으로 나눠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인버터의 특성인 110V를 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모듈에서의 시스템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 안 그러면 인버터의 전압을 맞추면 시스템 그러니까 어레이나 모듈에서 저렴 파괴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실 때 그것만 주의하시면 충분히 나머지는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온도 변화에 해당되는 내용 거기에 해당되는 계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 직렬과 병렬에 해당되는 수도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게 여러분들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주 하셨던 거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